네, 제가 이제 비례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. 오늘 저는 이곳에서 숙가를 하신 김종준 후보와 김종록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무슨 일을 해도 이번 4.15 총선에서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결심을 해야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 유권자들께서 특히 정부 총사가 와있는 세종시의 주민들께서는 지난 3년간 동안 본인 정부가 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고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를 당면해가지고서 어떠한 우리 상황에 처했다는 걸 잘 압니다.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빨리 종식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정치적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에요.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거기에 대한 차단 예측이 불가능합니다. 결국 봐서 바이러스가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겁니다. 이 바이러스라는 게 지금 겪어보니까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거다. 전쟁을 할 적에는 적이 딱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만 무지를 것 같으면 전쟁이 끝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도 없고 어디다 뭘 맞춰야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. 그동안 이 정부가 참 우리나라에 잘 갖춰진 의료제도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국민이 협조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무슨 쓸데없이 정부가 잘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자랑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에 지금 수도권 서울 인천 이런 경제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번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방역 대책을 갖다 보다 더 강화해서 바이러스의 더 이상 경제가 정지상태에 빠졌어요. 지금 세계 모든 나라 경제가 정지상태랑 다름이 없습니다.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이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. 생산도 할 수 없고 소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종전의 경제책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이 움직이지 않는데 끼를 아무리 내려줘봐야 흐려가 이루어질지도 않고 따라서 생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고 나아가서 소비 측면에도 마찬가지예요. 경제주의 현동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비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경기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상 무용지물입니다. 그러나 정부의 과제가 뭡니까?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택들에게 최소한도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주 과제입니다. 그런데 이 정부는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. 저 막연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70%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0만 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 자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도 얘기도 없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럼 뭘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그러면 한 번 100만 원 준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생계를 모두 지템을 할 거냐 그래서 너무나 지금 정부가 안이하고 또 무능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그 경제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상공업인 자영업자들입니다.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한계선상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만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.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결국 가서 인연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를 주거나 굶어서 주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. 그런데 이제는 이대로 가면 갈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갖다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. 또 이게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오는 이 경제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이나 분압과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보면 코로나 사태를 늦게 맞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직원 소위 정부 재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.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즉 나라의 경제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드립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5석을 차지하면 그 다음날로 이 정부는 태도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까지 같은 자세로도 운영하다가는 정부 존립의 위험에 처했다고 금방 지은 것 같은 경제정책을 지속을 지은 것 같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을 지속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야만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아주 역사기를 이번 미래통합당에서 이 후보의 신 이번 세종시의 김용노 후보가 꼭 당선이 돼서 참 국회에 와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세종시 유권자 여러분들이 적극 혁명해주길 바라는 겁니다. 여기 우리 김병준 후보께서는 공무원 정부 당시 이 세종시를 면들때 설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세종시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. 그래서 이 세종시가 무슨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. 제가 사실 지난 4년 전 20대 총선 때 그때는 제가 민주당을 선거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. 그때 제가 여기에 유해찬 씨를 공천을 탈락을 시켰어요. 그래서 자신은 내 마음속에는 어디 우리 김병준 전 총화대 실장을 갖다가 한번 후보자로 모셔볼까 하다가 결국은 그게 잘 안될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세종시에 관한 문제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우리 김병준 후보입니다. 이 김병준 후보가 여기서 당선이 되면은 누구라도 이 세종시가 당관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여기 김중록 후보님은 군 출신으로 안보 문제 그 밖에 많은 지식을 갖다가 견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.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을 참 제대로 얘기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. 여기가 하여튼 이 세종시가 특수시에다가 여기에 엄청난 수준 높은 유권자들이 사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도시에 후보자로서 우리 김병준 후보와 김중록 후보를 여기다 내세웠습니다. 내용들 이러한 점을 잘 참작하시면은 이 세종시를 대변한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. 아무튼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김병준 후보와 김중록 당선에서 서울에 와서 나라의 미래를 계측하는 큰 공을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김정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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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정일